안녕하세요 여러분 쏘티비에요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해볼건데요 어떤 먹방이냐면 바로 저희 엄마가 싸주신 김밥과 복구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가가오씨 쏘티비 먼저 어떤 김밥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꼬마 김밥 여긴 고래밥 아주 맛깔락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해볼게요 자 완전히 고래밥을 먹기전에 김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추냉이를 준비해볼게요 고추냉이를 준비해볼게요 고추냉이를 만들어줘요 고추냉이를 만들어서 이제 김밥을 다 먹었고, 이제 김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 고래밥을 먹을건데요 고래밥 잊으셨을까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다음은 콩나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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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나라 먹으나 베이베 그거를 버블티 스테인더 타워에 거의 다 깼어요 사유나라 볶음볶음 베이베 랑 찍을거에요 그래서 영상 올래거니까 보실게요 근데 또 봐주시길 감사해요 안들볼게요 맛있다 안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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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주인공. 음, 아주 맛있어요. 망치 상어. 아,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